성북군의 8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주민자치회란 주민이 대표가 되어 우리 동네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 결정, 시행하는 주민대표기구를 의미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해당 동의 사업장, 학교,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성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하여 작성하신 후 해당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제출해 주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 후 주민자치 학교를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추첨이 진행되며 최종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더라도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동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대 발굴 및 주민자치회 사업 수행,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회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